여기다 벽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벽돌을 놓고 왜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좀 시원하네 다섯대나 다섯대 오늘 작업 다 끝나요 벽돌이 해준거 4개라고 하더라고 그죠? 여기 안쌌고 우수배관이잖아 그죠? 네 맞아요 여기를 안쌌고 여기를 안쌌고 3개 4개 5개 3개 거기를 안쌌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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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대나? 다섯대 여 여보세요 오레탄 폼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100mm 파이프 무수 배관 총 5군데에 오레탄 폼이 들어가서 제거 공사를 시작합니다 에서 6군데에 오레탄 폼에 오레탄 폼을 제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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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